직업상담사 2급 필기, 기출 및 출제 예상 문제 4과목, 노동시장론 20문제 61번, 다음 중 노동 공급의 감소로 발생되는 현상은? 정답은 3. 임금 수준의 상승을 초래한다. 해설, 인구의 증가로 시장에 대한 노동 공급이 증대한다면 일반적으로 임금 수준의 하락으로 나타난다. 인구의 감소로 시장에 대한 노동 공급이 감소한다면 일반적으로 임금 수준의 상승으로 나타난다. 62번,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체계는? 정답은 1. 연공급 해설, 연공급은 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의 수준이 개인의 근속연수에 의해 결정되는 임금체계이다. 즉, 장기고용과 장기근속을 전제로 근속연수, 학력, 연령, 송별 등 완전한 속임자 요소를 기준으로 개인 간의 임금 격차가 결정되는 임금체계이다. 63번,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 집단적 소리로서의 기능을 하여 비효율을 제거하고 생산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해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부문의 경우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노동조합이 노동력 공급을 독점하여 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기업의 생산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입장도 있는 반면 노동조합이 기업 경영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노동생산성을 증진시킨다는 입장 또한 있다. 64번, 1960년대 선진국에서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간의 상충관계를 개선하고자 실시했던 정책은? 정답은 4. 소득정책 해설, 소득정책은 단순히 근로자들의 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물가나 임금의 과도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반강제적 또는 설득적인 모든 조치를 포함한다. 65번, 다음 중 최저임금 제도의 기대효과가 아닌 것은? 1. 소득분배 개선 2. 기업 간 공정경쟁 유도 3. 고용 확대 4. 산업구조의 고도화 정답은? 3. 고용 확대 해설, 최저임금 제도의 기대효과, 소득분배의 개선, 노동력의 질적 향상, 기업의 근대화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 공정경쟁의 확보, 경기 활성화의 기여, 최저임금 제도는 일반적으로 고용 감소 및 실업의 증가를 야기한다. 66번, 한국 노동시장에서 인력남과 유효인력이 공존하는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3.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의 확대 67번, K회사는 네 번째 직원을 채용할 때 모든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할 것이다. 만약 네 번째 직원의 시간당 한 개 수입 생산이 1만원이라면, K기업이 네 번째 직원을 새로 고용함을 따라 얻을 수 있는 시간당 이유는? 정답은? 4. 2,000원 감소 해설, K회사가 총 3명의 근로자 각각에 대해 8,000원의 시간당 임금을 지불하고 있었다면, K회사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2만 4,000원이다. 만약 K회사가 한 명의 직원을 더 채용하여 총 4명의 근로자 각각에 대해 9,000원으로 시간당 임금을 지불하기로 했다면, K회사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3만 6,000원이다. 따라서 K회사에 소유된 총 비용의 증가분은 1만 2,000원이 된다. 그러나 추가로 투입된 네 번째 직원의 시간당 한 개 수입 생산이 1만원이므로, 시간당 이유는 2,000원 감소하게 된다. 68번. 개인이 노동시장에서의 노동 공급을 포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인의 여가소득 간의 무차별 곡선이 수평에 가까운 경우이다. 2. 개인의 여가소득 간의 무차별 곡선과 예산 제약선 간의 접점이 존재하지 않거나, X축 코너점에서만 접점이 이루어질 경우이다. 3. 일정 수준의 회용을 유지하기 위해 1시간 추가적으로 더 일하는 것을 보상하는 데 요구되는 소득이 시장 임금률보다 더 큰 경우이다. 4. 소득에 비해 여가의 회용이 매우 큰 경우이다. 정답은 1. 개인의 여가소득 간의 무차별 곡선이 수평에 가까운 경우이다. 해설. 개인의 여가소득 간의 무차별 곡선이 수직에 가까울 때 노동 공급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69. 노사 간의 공동결정이라는 광범위한 합의관행이 존재하고 있는 국가는 정답은 4. 독일. 해설. 독일의 노사 간 공동결정은 1916년에 최초로 도입되어 1920년에 법적으로 의무화되었다. 70. 노사 관계의 주체를 사용자 및 단체, 노동자 및 단체, 정부로 규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는 기술, 시장 또는 예산상의 제약, 권력구조에 의해 결정된다는 노사 관계의 이론은 정답은 1. 시스템 이론 7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직무 관련 직책, 직급, 직무수당을 포함한다. 2. 초과급여, 특별급여 등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된다. 3. 평균임금은 고용기간 중에서 근로자가 지급받고 있던 평균적인 임금 수준을 말한다. 4. 평균임금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의 산출기준 임금이다. 정답은 4. 평균임금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의 산출기준 임금이다. 해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할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임금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출기준 임금이다. 72. 다음 중 내부노동시장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1. 신규채용이나 복집, 그리고 능력있는 자의 초빙시에만 외부노동시장과 연결된다. 해설 내부노동시장은 기업특수적 교육훈련과 장기적 고용관계의 결합에 의해 형성된 연공서열형 임금제도와 내부승진제도를 특징으로 하며 신규채용이나 복집, 그리고 능력있는 자의 초빙시에만 외부노동시장과 연결된다. 73.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직장을 구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되어 구직활동을 단념함으로써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고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정답은 1. 실망노동자효과 해설 실망노동자효과란 경기침체시 구인자의 수보다 구직자의 수가 많으므로 상당수가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실망한 결과 경제활동 가능인력이 구직활동을 단념함으로써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하는 것을 말한다. 74. 정보의 유통장애와 가장 관련이 높은 실업은? 정답은 1. 마찰적 실업 해설 마찰적 실업은 실업과 미충원 상태에 있는 공석이 공존하는 경우의 실업 즉, 노동시장의 정보가 불안전하여 구직자와 구인처가 적절히 대응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이다. 75. 임금이 만원에서 만 2천원으로 증가할 때 고용량이 120명에서 108명으로 감소한 경우 노동수요의 탄력성은? 정답은 2. 0.5 해설 노동수요량의 변화율은 120분의 120-108 곱하기 100으로 계산하면 10%가 된다. 임금의 변화율은 10000분의 12000-108 곱하기 100으로 계산하면 20%가 된다. 노동수요의 임금 탄력성은 임금의 변화율 분의 노동수요량의 변화율로 20분의 10은 0.5가 된다. 76. 임금 상승이 한 개인의 여가와 노동시간에 미치는 효과 중 소득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클 경우 나타나는 것은? 정답은 4. 여가시간은 증가하지만 노동시간은 감소한다. 해설 소득효과는 임금 상승으로 인해 개인의 소득이 증가하여 여가와 노동시간 중 어느 것을 더 소비할지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효과를 말하고 대체효과는 임금 상승으로 인해 노동의 상대가격이 하락하여 노동을 더 선호하게 되는 효과를 말한다.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클 경우 여가시간은 증가하고 노동시간은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의 임금 상승으로 인해 여가를 더 소비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77. 노동조합으로 인해 비노조 부문의 임금이 하락하고 있다면 이는 어떤 경우인가? 정답은 1. 이전효과만 나타나는 경우 해설 이전효과, 파급효과 또는 해고효과는 노동조합의 임금 인상에 의하여 축출된 노동자들이 조직되지 않은 다른 곳에 취업하려 하여 비조직 부문, 비노조 부문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현상이다. 78. 노동조합 조직의 유지 및 확대에 유리한 순서대로 숏 제도를 나열한 것은? 정답은 1. 클로즈드숏, 유니온숏, 오픈숏, 해설 오픈숏,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모두 고용가능, 고용주의 유리 유니온숏, 비조합원 고용이 가능하나 일정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됨 클로즈드숏, 조합원만 고용가능, 노동조합의 유리 79. 1998-1999년의 경제위기기간에 나타난 우리 노동시장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해고본장의 증가 2. 외국인 노동자 대량 유입 3.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 감소 4. 임시직, 일용직 고용 비중의 증가 정답은 2. 외국인 노동자 대량 유입 해설 외국인 노동자 수는 경제위기의 광풍이 휩쓴 1998년 일시적으로 극감했다가 경제위기의 극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불던 1999년 가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80번 다음 중 임금 수준의 결정원칙이 아닌 것은? 1. 사회적 균형의 원칙 2. 생계비 보장의 원칙 3. 소비욕구 반영의 원칙 4. 기업 지불 능력의 원칙 정답은 3. 소비욕구 반영의 원칙 해설 임금 수준의 결정은 조직의 규모와 역사, 노동생산성, 경영 방침 등 기업 내적 요인과 함께 생계비,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 노동조합의 압력, 경쟁기업의 임금 수준, 사회적 경제적 환경, 정부의 규제 등 기업 외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우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스페어디우는 당신의 결정원의 원칙